길들이는... 네, 맞아요. 죄송합니다. 어... 길들이...였죠. 네, 길들였는데요. 망가뜨리는 거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점점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. 응급실 JS들을 맡겼는데 제가... 꼭 그게 돌려주려는 목적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. 뻔히 보이는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... 보시면 1부에서 나오겠지만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합니다. 여러 가지... 네... 여러 가지... 뭘 많이 맡기도 하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고소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의외로 저는 망가졌을 때가 제일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망가졌을 때가 가장 저의 취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